안녕하세요. 김수범의 한국의 한류 문화입니다. 오늘은 코엑스에 와서 시페스티벌 하는 곳을 좀 보고 있습니다. 코엑스 안쪽에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트, 토이, 컬처 여러가지 행사 중에 하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가 와서 밖에도 많이 있지만 안에도 사람이 많이 부탁되고 있습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죠.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도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코엑스 안에 있어요. 충정입니다. 옆에 전시장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코엑스 전시장, 메리컬 전시장, 또는 케이메드 같은 그런 행사도 다 여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엑스 내부의 충정입니다. 아마 오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멀리 계신 분들은 코엑스를 많이 와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코엑스의 충정입니다. 코엑스 제품amız 상called 기본적으로 항상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형략 외국인도 많이 씁니다 코엑스 음식 사중이구나 음식에만 소용이 많이 씁니다 홍신? 어? 홍신은 이리플랩이야 이 기가 여기 야 우리 밥 먹고 고차 먹자 그래 나 고차 먹자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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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렌체 그지? 지하 렌체 여기도 여기 여기 팔라트 있어 그 뭐야? 아이스크림 있잖아 2층에 있잖아 지하 1층 해가지고 먹거리가 풍부하네 얘 잘했어 그러면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되니까 CJ보드 월드 새우 월드 일제공사 여기도 가서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밖에서 음식을 많이 못 먹으니까 안쪽에서 다 먹고 있군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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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안 보여 ICH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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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장의 측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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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안에 있대지? 안녕. 날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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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린아들 아주 좋은 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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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